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주요 상장사들의 핵심 사업 물적 분할이 잇따르면서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성주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업의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달라. 반자본주의 물적 분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업 분할 관련 청원 글입니다. LG화학이 지난해 물적 분할한 배터리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도 핵심 사업의 물적 분할을 단행하거나 결정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분노가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과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 분할과 달리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도 쉽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물적 분할을 선택한 이유는 이처럼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향후 가파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들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에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매년 조단이 자금을 쏟아붓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신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물적 분할 이후 기업 공개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주주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조달 규모도 제한적입니다. 과거 한때는 인적 분할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분할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린다든지 등에 실질적인 주주가치 재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